지금부터 할 게 또 29번 있잖아요. 유익한 과도와 원인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29번 30번에 관한 도표는 어딘가 하면 521조에 보면 도표가 골 참고 이렇게 돼가 있죠. 이 도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표 5.5, 6개, 3, 4개의 과도는 우리 책에서 518조, 519조에 있는 29번 문단과 30번 문단을 종합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도표에서 보면 중간 오른쪽으로 보면 원인 가진 과도 일반적인 결례가 돼 있죠. 알 수 있죠? 그 부분은 뭡니까? 원인 가진 과도 다른 견에 돼 있죠. 그러니까 원인 가진 과도 일반적인 견해는 29번에 대한 이해가 여기 딱 다 적어놓은 겁니다. 됐죠? 그럼 원인 가진 과도 다른 견해는 뭡니까? 30번 있죠. 30번에 대한 조악한 도표를 여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518조 한번 보십시오. 유익한 과도와 원인 돼 있죠. 그게 뭡니까? 30번에 보면 다른 대가들에 견해 돼 있죠. 그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특히 유익한 과도는 뭡니까? 유익한 원인과 과도는 6가지죠. 그렇죠? 200조 보면 6가지. 이때까지 6가지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521조 도표를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되었죠? 이게 유익한 과도는 206조로 보면 그 부분은 6개의 유익한 마음은 31번부터 38번까지. 잘했죠? 그죠?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여기서는 1, 2, 3, 4, 5, 6, 7, 8로 적어놓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뭡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수성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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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1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억을 짓는 것을 했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욕계 세상이니까 다양한 까닐거죠? 욕계 세상에서 억을 짓는 것을 전부 봅니까? 우리 8가지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난들 컨설린들이 다시 그런 수성저열로 해서 18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부를 가져온 방법은 역시 두 가지겠죠? 그죠? 제생연결의 과부를 가져올 것이고 그죠? 삶의 과정 중의 과부입니다. 원인 없는 과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 또 두 개 있잖아요. 됐죠? 그럼 8개 해놨습니다. 이건 몇 번입니까? 20번부터 27번까지입니다. 됐죠? 그런데 원인을 가진 과부 있잖아요. 이것이 나타날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쫙! 그걸 적어놨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고급 과정입니다. 이것은 남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입니다.